이 학교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 2년 후인 1867년 3월 2일에 설립된 학교로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어진 그런 학교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여러 가지 다인종들이 모여서 학교를 했는데 초반의 스타트는 바로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교였죠 그리고 이 대학교의 이름이 하워드 대학교가 된 것은 바로 이 설립 당시에 미국의 남북전쟁의 영웅이자 이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모금을 주도해왔던 올리버 오티스 하워드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 학교의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학교의 이름이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좀 대단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날에도 신용호 대학교 그렇게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개인에게는 되게 영광이고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워드 대학교라는 그 이름으로 딱 한 거 보면 이 하워드라는 분이 이 장군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뢰와 상당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그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하워드 장군은요 아주 독실한 크리찬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잠시 서부 해안 지대로 파견을 나간 사이에 그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 하워드 장군의 어떤 공족과 그의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그가 돌아오는 시기에 맞추어 수요일 저녁에 깜짝 환영 만찬회를 준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이 만찬을 위해서요 친구들은 여러 곳에 있는 아주 유명 인사들 당시에 그 미국에서 좀 이름께나 날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하워드 장군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으니까 이날이날 오십시오라는 그 편지를 보내고 또 심지어 대통령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미국 대통령은 어때요? 자기의 친서를 또 보내면서 그 하워드의 예를 또 칭찬하고 또 이 만찬을 축하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하였죠 이렇게 친구들은 여러 날 동안 정서껏 이 만찬회를 잘 준비한 후에 이제 하워드가 돌아오고 이 만찬이 열리기 며칠 전에 그에게 이 만찬이 준비되었고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이 만찬이 열릴 것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워드는요 좀 이 표정이 구워지면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라는 그 말과 함께 자기가 이미 수요일 저녁에 다른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잘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거절하는 그 말을 듣자 당황한 그 친구들은요 이 하워드에게 아 이보기 친구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진짜 이 미국의 이 땅 가운데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그날 다 온다고 했어 그러니까 자네의 약속이 뭔지 모르겠지만 좀 그것을 다른 날로 좀 미룰 수 없겠어라고 정중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하워드는요 그 말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친구들 미안하네 나는 그리스오인이야 내가 처음 교회 나가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 수요일 저녁 수요일 밤 기도회에 꼭 주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했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주인과의 이 약속을 깰 수는 없다네 미안해 친구들은 이러한 그가 하나께 대한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하워드가 괜히 하워드가 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감명을 받고 바로 사람들이 연락하여서 하루를 연기하여서 그를 위한 환경 만찬회를 목요일 밤에 열었다라고 합니다 하워드가 보여준 그 모습처럼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뭐 아이들 간에 하는 것들인지 어른 간에 했다든지 또 우리가 가끔가다 하죠 새끼손가락께서 꼭꼭 약속해 하면서 이런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뭘 해줄게 하고 말로서 약속을 하든지 때로는 뭐 문서로 자신의 멋진 사인을 하면서 약속을 하든지 상관없이요 어떻게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사람은 신뢰 없는 사람 물어보고 이렇게 인식되어서 낙인 찍혀서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약속을 하지 않게 되고 또 때로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비난받는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조건을 가진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이 변화한 거에 따라서 자신의 유익의 그 흐름에 따라서 어때요?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쉽게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더 이상 믿을 수 있나요? 더 이상 존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존경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갈라데아에서에서도요 이 율법을 강조하고 지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일꾼이냐 자신을 내세우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비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믿음보다 모세의 율법과 한례를 강조하였던 유대주의자들 한례주의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 자신의 문화, 자신의 그 유익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대대의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과 율법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이신 득이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왜 예수님이어에만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약속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그 올바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한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의 그 제약인 15절에서 약속에 대한 일반적인 그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의 예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끼리 일상생활에서 제가 집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맺는 여러 가지 그런 약속들을 가리키고 특히 어떤 걸 얘기하냐면 유언장과 같은 그런 언약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로마 법에 기재된 등록된 기록된 이 유언장에 대한 그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그 유언장에 대한 언약은요 오늘날과 많이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작성한 이 유언장은 오직 본인만이 그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작성돼서 한 번 이게 공식적으로 다 공시가 되면 어때요? 오늘날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한 번 받게 되면 본인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유언장의 내용을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당시의 그 법이었고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언약의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어떤 내용도 수정하거나 고친 것이 또 취소한 것이 없는데 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고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가지고 또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며 언약을 확증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소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듯이 유대주의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구원과 의의의 근거가 되는 믿음 즉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라는 그 진리에서 스스로 벗어나 어디에 집착하게 돼요? 바로 율법이라는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서 진리가 아닌 그런 율법에 의해서 집착하며 살다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믿음보다도 율법을 내세우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인들을 핍박하는 제약된 삶을 사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아니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으신 언약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어짜여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꾸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한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거짓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바로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제로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인들은요 이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오인이심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리스오인, 나는 그리스오인이다 딱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분이에요 물론 쑥스러워서 손은 안 드셨지만 내가 그리스오인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다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달라스 에어리아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세월의 흐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스스로 어기고요 자신의 상황대로 자신의 그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각 지체에서, 각 교회에서, 각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커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의 그 타락과 함께 교회도 어때요? 결국 타락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종교 역사학자는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흐름들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종교가 무너지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바로 법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요 한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비교에 비춰보면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여 종교가 무너지게 되면 종교가 무너지게 되므로 세상이 타락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었고 또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짐으로 점점 법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우린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요 실제적으로도요 역사 가운데 중세 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점점 정의가 사라지고 그저 돈과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그 유익에 따라 법을 좌우지하면서 점점 회복이 불가능한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 말이죠 그리고 이 원리를요 우리가 이번에는 회복이라는 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회복되면 어때요? 바로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그런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찬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이며 또 중요한 부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바로 그것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며 또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황성주 목사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마치 폭탄 선언과 같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예배 끝난 후에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지고 또 심란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벽 예배요? 의미 없어요. 불필요해요. 설교요? 불필요해요. 예배요?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런 폭탄과 같은 선언을 했기 때문이시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황성주 목사님이 언급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의 전제는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없는 경건한 모습, 종교적인 그 모습은 어때요? 의미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내가 어려움에 처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가난했거나 어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믿음 없이 종교적인 그 형식만을 강조하는 모습은요 진리를 벗어나 율법적인 것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믿음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끌려가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믿음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선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선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선이라 하셨으니 고원 그리스로라 이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약속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먼저 이 약속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이라는 것은 뭐 A 약속, B 약속, C 약속이 하나 여러 가지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신용호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김도식 실사님에게 약속하고 은영자님에게 약속하고 뭐 유옥선 집사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던 그 약속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약속은 하나인데 여러 사람, 지대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했던 반복적으로 했던 그 약속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라는 그런 점이에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이 약속이라는 그 언약을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내가 너희, 네가 갈 땅을 내가 지시하겠다라는 그 땅에 대한 그런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큰 자손이 많은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어때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 이름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유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또 어때요?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져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게 내가 그를 복을 주겠다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 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복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7절에서는요 이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냐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우리 7절 전망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3장 15절에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양소와 순냄소와 양과 또 비둘기로 해서 그들을 반으로 뚝 자르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회불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 4절에서 7절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와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22장이면 어때요?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고 이삭의 시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서 보면 야곱에게 똑같은 그런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 출애국의 19장 5절에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요 본문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선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의 후선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맺으셨다는 그 사실을 바로 갈라데이교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 바울이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에 대한 말씀 특히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여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성경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성경은 그냥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후선 시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린 택한 받은 민족 그래서 우린 구원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나 바울은요 본문 16절과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라는 것이 바로 뭐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는 어떤 집합명사가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 명사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소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복을 어때요? 모든 만민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어서 18절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주어진 것을 말씀해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구약시대나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 그 가난 땅 각 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그 땅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항상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들은 구약에서는 거룩한 땅으로 이렇게 말을 일컬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루세 시부모였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베들렘의 이스라엘의 큰 흉년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가요? 베들렘을 떠나서 모합 땅으로 간 거 또한 다윗이 사울의 칼을 비해서 막 도망치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블렛의 가드로 떠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의 칼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 벗어났다 라는 그 의미로 해석되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유업이라는 의미가 더 이상 구약에서 말하는 약속된 그 땅을 차지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들이요 벌써 이미 어때요? 요소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벌써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신과 어떤 능력 없는 어떤 연약한 그런 인간의 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 바로 부자의 그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출애국의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에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런 구원을 주시고 그 이에 또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그 참당한 그 복을 주시기 위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보내주셔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마이미아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와 함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땅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을 받는 그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18절에 말씀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은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 바로 믿음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감히 율법이 구원의 원칙을 변경시킬 수도 없고 치소시킬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요 우리가 40일 금식기도를 얼마나 했는가 저는 사실 40일 금식기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죄송하지만 몇 주는 이렇게 해봤는데 40일은 좀 못해봤어요 근데 40일 금식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헌금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또 예배를 얼마나 내가 열심히 드렸고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고 나는 이 외형적인 어떤 거룩한 종교 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시인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그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요 사람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의의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주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요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 아맞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요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개명과 큰 사명에 근거한 복음의 사명 즉 무엇입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면서 주님의 그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사명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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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